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수의 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요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일본 요리 중에 하무카츠 라고 아세요? 하무카츠 여기서 하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햄이구요 여기서 카츠라는 거는 빵깔을 묻혀가지고 튀기는 거 그런 요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돈까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돼지고기가 아닌 그 대신에 햄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아 일단 오늘 영상은요 일본엔 그렇게 먹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비교묵방처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절되지 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하무카츠 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요게 오늘 메인이에요 메인 햄 로스 햄 요거 그 다음에 요놈 치즈 치즈 그냥 일반적인 치즈에요 피자치리 같은 거 요거 그래도 여러분 요것만 하면 되는데 재미없으니까 비교묵방 요거 요거는 여러분 스팸 있죠 스팸 스팸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제품이 다를 뿐이지 요거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여기 써있어요 난 좀 미이토라 그래요 난 좀 미이토라 그래요 한국마로 뭐라나? 모르겠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카스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요것도 그래서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그리고 치즈도요 좀 다른 치즈를 한번 써볼게요 크림치즈 크림치즈 요거 일반적인 거예요 요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같이 튀기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같이 튀기는 걸로 야 이거 기대됩니다 그쵸? 근데 일본에서 일반적인 하무카스 그러면은 요거 햄 일반적인 요 햄 동그란 햄 있어요 요거하고 치즈가 들어간다 뭐 고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은 후니아지 실험용 자 그럼 요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하무카스 만들기 전에 근데 야채가 있어야 되니까 양배추 여기 돈가스 같이 돈가스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 고런 느낌으로 요거 다 썰을게요 요거 좀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다 쓰겠습니다 남은 먹어야지 뭐 리필 리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 빠질 동안 다음 작업할게요 무한 리필은 아니어도 거의 무한 리필에 가깝지 않나 요거? 원장 다 먹어야 돼 자 자 그럼 여러분 먼저 계란을 끼어야죠 계란 으흐흫 자떨 자 그럼 여러분 만들겠습니다 빵가루예요 빵가루는 그냥 일반적인 빵가루 준비해놔야죠 어우 너무 많은 달리 자 그담에 계란 준비해야죠 자 계란 준비 자 그럼 이게 몇개만 넣을까 여러분 이거 햄 그리고 가끔 질문에 오는데 여러분들 구하기 쉬운걸로 좀 해달라고 지금 질문이 많이 와요 구하기 쉬운걸로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햄을 먹고 그런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똑같은걸로 안하셔도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거 골라서 하면 되요 완전 똑같이 할순 없어요 후니아지하고 제가 일본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 쉬운걸로 해달라 최대한 제가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네 어려워 하여튼 최대한 하고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 그런식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치즈를 몇개 내야되나 야 저도 이거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드는건 처음이에요 이거 응 그냥 먹어만 봤지 뭐 어려운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튀기기만 하면 되요 단지 튀기는게 조금 그럴거에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아마 후라이팬에다가 해도 될거에요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좀 기름 넉넉히 둘러가지고 천천히 한번 구워서 해보세요 저는 튀길게요 오늘 그래도 일단 어떤건지를 제대로 보여드려야되니까 요거 많은가? 다 하자 그냥 누가 안오나 다 하자 자 그리고 요거 두께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좀 두껍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에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만드시면 되요 일단은 요정도 하면 될거같아요 그래서 어 딱이다 이거 얇은거 이거 로스트 햄 세장 들어가있네요 네장 몇장이야 이거 네장 요렇게 하면 될거같아요 여러분 요정도 두께로 요렇게 야 이거 치즈 이거 튀어나오겠다 이거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치즈를요 이렇게 안으로 넣을게요 얼마나 튀길 때 나올거같아 아니다 아니다 치즈 하나 더 넣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우 두껍다 너무 두껍가 이렇게 요거 애들도 참 좋아하겠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야 많다 많아 혼자서 또 얘랑 이 정도 야 요거 볶아서 먹으면 맛있죠 야 요거 볶아서 먹으면 맛있죠 따라 먹어야 되겠다 야 요거 어떨까요 여러분 요거 맛 요건 저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하무카츠 요건 스팸카츠네 아하 애aire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 야 너무 두꺼웠다 여러분 이거 너무 두꺼워 원래 또 얇아야 돼 이게 아니야 이거 후니 스타일 후니 스타일 맛은 뭐 잘만 나오면 맛이 최고겠죠 이렇게 두꺼운데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야 얘는 또 더욱 두껍네 아 진짜 치겠다 이거 여러분도 화목갓 다 아시죠 일본에 사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준비가 끝입니다 아 아 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되요 미소시료도 만들었으니까 된장국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만 먹으면 뭐하니까 요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옛날에 제가 조그만 카스고다이라는 조그만 돔 있잖아요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그 영상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이거 시초에다가 살짝 절여 가지고 초합 먹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건 만든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완전히 그 초가 다 들어간 거 식초가 이렇게 수노모노 무화구 다이콩 그래서 요거 맛은 어떠냐면 여러분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한데 좀 식초가 강하다 그런 느낌 약간 자 그럼 이거 얼른 튀겨가지고 얼른 먹을게요 요거 잘 써봐 응 이거 같아 이거 얼른 해서 얼른 먹어야죠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요런 느낌 어 빨래되겠다 이거 드레싱입니다 드레싱 깨 드레싱 오 얘는 그래도 딱 이렇게 잡혀있다 야야야야야 야 일단 요렇게 가지고 먹을게요 어 이거 하나 일단 남겨놓을게요 빨간 게 있어야지 토마토 그리고 레몬 오케이 자 그리고 돈까스 소스로 먹을게요 돈까스 소스 맥된장하고 적된장하고 섞은 미소시름 아 접으십니다 여러분 야 그리고 가끔 그 마이크가 안 들린데 맞나? 이게 가운데다 꽂아달라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 안 들리시나? 이게 막 왼쪽 오른쪽이 잘 안 맞는다 그러네 야 일단 잔소리 말고 얼른 먹을게요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자 야 요거 어 진짜 맛있다 자 짭조름한 게 이것도 봐 야 이거 맥주 한 줄도 좋지만 또 밥에도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밥에도 진짜 잘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한 줄도 좋죠 야 딱이야 딱 이 햄 자체가 여러분 그 염분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소스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밥에다 먹을 때는 좀 찍어서 먹는 게 더욱더 잘 맞습니다 자 요쪽 야 요것도 밥이다 밥이야 뭐지? 근데 얘는 이쪽 햄 보다 더 간이 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치즈를 꼭 넣으세요 치즈가 들어가니까 그 스팸 자체가 약간 짭조름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치즈가 들어가니까 마일드해져요 맛이 음 음 야 짭조름한 게 좀 레몬을 조금 살짝 마요네즈 좀 찍어가지고 음 맛있어 이야 또 미역이 맛있다 음 그리고 일본 서민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메뉴 또 있어요 음 이자카야 같은 데 음 아 얘를 안 먹네 얘 음 아 딱이다 시커먼 게 밑가심 이렇게 생선살 이렇게 져려놓으면은 물론 오래가는 것도 그렇지만 식감이 좋아져요 음 되게 쫀득쫀득해진다 그럴까 쫀득쫀득해진다 그럴까 어우 새콤달콤하게 그리고 요거는 한 번에 튀겼잖아요 아삭하게 그래서 식감도 좋아요 왜냐면 그 스팸 자체가 굉장히 그 고기를 민치 갈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요렇게 먹으면은 한번 아삭하면서 좀 식감을 두 번 즐길 수 있는 고런 느낌이 잘 맞는 거 같아요 뭐랄까 얘는요 좀 어른들이 좋아할 맛이야 좀 맥주안주 요런 거 그 다음에 요쪽 다 먹어버렸는데 요쪽은 애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빠삭한 맛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전혀 달라요 비슷한 거 같은데 전혀 달라 제가 물론 치즈 다른 걸 써가지고 해봤는데 음 스팸은 딱 쪼름하다 딱 쪼름해 아 그리고 드레싱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뚝딱 만든 거예요 뭐 레시피가 없어 그냥 깨 깨하고 폰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잘 먹었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뭐 잔소리 안 할게요 그냥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게 있다 고런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꾸민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후니아제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